Cecorio 질 급 2 tying 딜ég they Now us1켜.2켜.2켜.1켜.1켜.1켜.1켜.1 먹으면 좋 Bold Nah. Kamchild employment ㄲ 13 자, 바로 우유를 관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저거. 아니, 사람이... 야, 민트킬 내 개떨고. 아, 나 개라받으려고 왔어. 우연아도 스콜피온 2보로 지금 상대를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슈퍼점프! 으, 레인! 레인 형! 레인 형! 그, 그, 돌앞에서 쪼쪼쪼쪼쪼쪼쪼쪼. 아... 레인 형 이길 수 있어. 레인 형 이길 수 있어. 사망을 해버리는 모습을... 이렇게도 보여주었어요. 오, 에임이 상당한데요? 갔나요? 역시 제 제자답습니다. 사랑스러워요, 그냥. 왼쪽에... 아... 왼쪽에... 레인 형 이길 수 없네, 레인 형 이길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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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땅 밑으로 들어갔나요? 아, P90이네요. 자, 봅시다.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오, 역시 파랑킹들. 상대 진영으로 자주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오, 역시 파랑킹들. 오, 파랑킹들. 아, 넌 나 비끗방 뭐야. 야, 밸런스 맞아, 이거? 야, 내가 처음 써본다, 이거. 자, SJ 허니베저. 사망했고요. 아, 나 파랑킹들. 어? 야, 밸런스가 안 맞는데 저도 써도 될까요, 혹시? 어, 아니요. 제가 오메가팀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우리 팀이 가자붐. 아니, 이거 멤버만 보면 밸런스가 맞는데 그 애들이 살만 써, 형네 팀이. 아니,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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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유, 우유. 나 밸런스. 야, 밸런스가 좀 안 빠는 것 같은데. 야, 팀. 나 저리로 보내줄게. 너를 보내야겠다. 나 보내줘, 나 그냥. 나 보내줘면 안 돼? 아니, 너 나 안 돼. 야, 야, 가자. 야, 가자, 애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 저리로 옮겨주면 진짜 바로 끝낼 수 있는 느낌. 오케이. 바로 놀아줘. 헤드글리치, 헤드글리치. 큽, 헤드글리치. 야, 오케이. 로토 형 저한테 배운 거지. 뭐야, 카미온 왔는데? 카미온 왔어. 뭐야, 이거 밸런스 맞다. 아, 야, 야. 밸런스 맞는데? 자, 자, 로토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오케이. 일단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기네. 왜 다들 맵 밖으로 나가서 그, 예? 돌아와서 힐을 진행으로 갔다가 우리는 계획을 안 세우는지? 어! 야, 나 잠깐만. 로토 형 방금 힐 꺼냈나요? 진짜 잘못 꺼냈네요. 어? 이제 안 썼으니까 제가 한번 용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썼어. 힐 안 썼어. 로토, 힐, 힐 쓸 뻔한 힐. 네, 네. 툰어, 툰어. 안 썼잖아, 새끼야. 아, 그래도 경고해, 경고해. 아, 여기 누가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상대팀 보호를 한번 관전해주세요.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나 방패 들고 있어. 미친, 잠깐만. 야. 오케이. 무진이 0, 1. 야, 나도 방패 들고 있었어. 미친. 무진이가 아니라. 야, 보호. 보호선수 역시나 제 파츠를 따라했군요. 아주 귀여워 죽겠습니다. 안 됐다. 우영, 나 제형 파츠를 진짜 따라할 수 있음. 보호선수 제 파츠를 굉장히 귀염뿍하게 따라했군요. 아, 뭐야. 사막했습니다. 예, 예, 예. 야, 야, 야. 하나 잡았다. 야, 돌격해, 야, 돌격해. 자, TMI 선수를 관전해보도록 벡터를 쓰고 있군요. 레전더리. 레전더리. 자, 상일팀 2등을 잡았고요. 레전더리. 똑같이 사막을 했습니다. 자, 넘길게요. 148. 아. 자, 저 마법사 두 레인 선수를 관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 벡터를 똑같이 쓰고 있고요. 여기가 수면에 놓은 벡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22. 슛. 위에 있어 미친. 아하. 아아. 오, 돌 레인 선수 TMI 선수를 암탈틱에 족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야, 봐. rasly 선수 Terms 1 Amp. 예 없약 psychiatric Spy. 야, 이번엔 잠깐만. moihm. 제가 봐서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공방 Fragrance 게임에서 한강을 하지 않 굉장히. 어오에. 고호 선수 네. 고호 선수. 나 좀 관전에 보냈습니다. 고혼모술 구호 prendre 치 들 explicitly. 흥미 Jeg Guardian exhausting going and MacET치. в알. HP HP. Schl duck. 보우 선수 스킬을 뺏겼구요 오! 보우 선수! 야! 순발! 아 펜스 어쩌다 한건데 보우 선수 또 뺏겼구요 으아악! 적진의 뒤를! 보우 선수! 보우 선수! 보우 선수! 보우 선수! 보우 선수! 보우 선수 역시 제 제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3명을 연속으로 감안했구요 어제 나한테 많이 배워갔어 아... 아하... 나한테 많이 배워갔어 아니야 아니야 뭘 아니야 나한테 그때 몇대 몇이었지 보우 선수! 다 들어가죠! 部사장은 왜 이렇게 몸을 많이 하고 보우 선수선수! 보우 선수uros! 여자들간의 싸움이 좋네요 피가 없어! 보우 선수! 보우 선수! 보우 선수! 보우 선수! 보우 선수! 아... 아... 보우 선수! 보우 선수! 아 이거 여기서 나와 아 이거 그거 써야겠다 어 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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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했습니다 다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앗 야 저기 사망했다 오우 선수 어허 걔 어거지로 하나 따먹었구요 오오오 됐습니다 오우 선수 오우 선수 오우 선수 사망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저를 따라하고 있는 상대팀의 꼴등들도 한번 볼 수가 없겠죠 자 위치해서 단전하자마자 죽어있군요 FMG를 대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진짜 짜증나 아아 제가 FMG를 들고 열심히 하고 얘 공섭이랑 뭐가 달라 얘 공섭이랑 뭐가 달라 얘 공섭이랑 뭐가 달라 아니 저 누나 진짜 아니 자꾸 나 피 없앨때와서만 오오오오 오오오 어어 자 이번엔 데드 비즈니스 네드 골등이네요 왁 아 와이씨 아이색 아이색 아니 이 새끼들 다 어그 주. 분밀이 쓰는데 어그 쓰면 안된다 어그 쓰면 안 된다 상당한 실력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색 아니 어그 쓰는 새끼들 어그 쓰면 어그 분밀이 안쓰 어그 분밀인데 어그 어그 분밀인데 어그 분밀인데 어그 분밀인데 어그 어그 분밀인데 어그 10미리 10미리 뱀이야 아우 진짜 맥시 9미리 뱀이야 근데? 맥시 9미리 뱀 ACP만 뱀 ACP? 어 나 빼야겠네 어 아니네? 아 ACP 빼야겠네 아 오 병고 1 자기수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나 ACP 쓰고 있었어? 아니 나 몰랐어 ACP 야 데미지 놀라 놀라가는 거 금지라 했잖아 오아 진짜 아 나 근데 캔넥 나쁘지 않아 아 5미리 10미리 오우 아 오유 선수가 스스로 이제 선물을 받기 위해 곤나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나 어차피 선물을 못 받아 예 그건 재압박 아니고 일단 예예예 전 빼빼로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오우 개마나 뭐야 신으로 신이 가서 죽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멀찐 로토신 도우자베 아기 뒷머리 자 이제 보우를 관건을 해볼까요 도우자베 도우자베 야 너무 많은거 아니야? 도우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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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개판이다 개판 도우자베 야 근데 왜 지는거 같냐 우리가 30점 차이나 야 점수 비등비등하지 않아? 로봇 이럴 야 진짜 우리가 다 로봇 그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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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예요 동그랗게 갑자기 밀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리사의 동생을 한 번 봅시다 아니 내 대사 안하네 사망 자 모토 한 번 봅시다 방금 태어났거든요 고우선수 추점을 합니다 장단히 로켓을 돌리고 반동이다 열심히 쏩니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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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우유 상상한 에임을 보여줍니다 우유 우유 달려갑니다 콜미 로토 갑니다 기미역 콜 유나에요 오 잡았어요 블랙너겟 맥도날드에 대해서 맥도날드에 대해서 오이 맥도날드에 대해서 왜 왜 나 맥도날드에 대해서 immediacy 시간을 시작하는거야 나 맥도날드에 대해서 아 너 여기 있어 잠깐 스폰 하겠습니다 점수를 보기 위해서 164대 137 상당히 굉장한 점수네요 한 명 한 명 한 명 아아... 형, 봐봤어. 다같아, 다같아, 다같아. 오우 선수 지금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는걸요? 오우, 그게 뭐야? 사망. TMI 선수 공격했습니다. TMI 선수, 저의 피그공 역사를 이겨 갈려는 저의 제자의 마음이 아주 뚫어차. 잡았어, 잡았어. 저는 다시 나오잖아. 오우, TMI 세 명을 잡아내는 모습. 피그공 뭐야 저거. 오우, 이게 뭐야? TMI 선수 지금 세 명을 연속으로 잡아냈는데 소감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 갑자기 스킬 쓰고 있어. 네, 말이 없습니다. 사망하셨군요. 역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어, TMI 선수 혼자 지금 62킬로 1등이신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야, KP KP. 야, 큐브 KP. 1P KP. 오오, SK 선수. SK 텔레콤이 됐군요. 아, 오우 선수 지금 2킬 차이로 밀리고 있는데요. 어, 게임이 차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어, 뭐야. 포인트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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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1킬 차이로 밀리고 ebe습니미에서 잠깐 2킬 차이로 밀리고 포인트 2킬 차이로 밀리고 2라운드 1라운드 이걸 왜.. 에임 어! 오 로토 선수 역시 제 제자! 사람살습니다 오! 습관적으로 수나 들었다 수나하면 바로 밴입니다 오! 범 선수를 깔끔하게 잡아내는 모습 상대팀 1라운드 자, 붓 레인 선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 너무 아파요 어머어머! 오! 엑시제이까지 깔끔하게 잡아내는 모습 그만 할 수가 없겠군요 아파야 이거! 애들 왜 이렇게 많아 벽 따라하는 바코나스 로봇스날 쏜다고? 로봇스날 쏘 로봇스날 쏘 야, 보호선수 아, 이 새끼들 칼 쏘! 야, 이 새끼들 칼 쏘 칼 대 칼 대 칼 대 오고 벤 아님 야, 보호동두 오오? 아, 미친 아, 잠깐만! 개꿀? 개꿀? 나 또 수납을 잡는다 역시 제자님 보람이 있네요 보호동두 칼이 왜 그렇죠? 엥? 엠포 아니야? 엠포 벤 아니야? 폼 벤 아니야? 아니야? 폼 됐네 아니, 핑이 왜 그렇냐고 아, 야, 저는 어디갔어? 빙! 아, 내가 잡으려 했는데 아, 내껀데! 아, 진짜 어떤 놈이야 아, 정말 내껀데 복수해야되는데 이거 보호선수 오, 두방으로 잡아내는 모습 양각이거든요 오오오오오오 보호선수 역시 상당한 에임을 보여줍니다 사망 상당한 에임을 보여줍니다 사망과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물어 보자 그냥 알아보면 안 되나? 보호만 죽인다 어, 저 이 걔야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물어 보자 그냥 알아보면 안 되나? 어, 저 이걔야 저 누나만 잡는다 아니, 왜 아니 알아보고 오세요, 제발 아, 이잇 기도, 경고, 길 공지 안 보 공지 안 만나고 경고들이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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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도우가 로토시를 그냥 달라버렸어요 제 제자들끼리의 싸움 아, 미쳤어 우와, 백표 미쳤다 아, 저 누나 봤다 저 누나 봤다 나, 나도 봤어 뭐야, 누가 저격 쓴다고? 뭔 소리야? 누가 자꾸 저격 써? 그냥 두 중룡이 저격이던데 오, 나 저격 맞다 아, 맞아, 맞아 아니 그, 저격 스포프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아니, 아니, 그냥 저격 가르쳐라 스포프는 내 스포프들 어? 아니, 저 지금, 저격을 다큼리 말라 했지 스포프는 또 왜? 제가 알던 오우 선수는 어, 이 맵에서 자에르드들밖에 못쓰던 선수인데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니 새롭네요 개놀아 오오오오 아, 된 말이잖아 아오, 미안해, 미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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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아 오, 저 정도를 그냥 야무지게 뼈 발라만 오, 또 새끼, 쥐, 애검들고 다니는데요 수납 인사를 못쓰고요 아오오옹 아오옹 푹나감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망 아, 총 Franco야겠다 adjust 자, 7킬 팔 냈습니다 상당하루머 승차 패널 그런 사람들에 이 침에 피해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총을 드네요 오오오오 오오오오ㅓ 오오오오 오오오 오 오오 오 오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오 자 고르던스 FMD로 손으로 잘하셨고요 몇땜 아프고 떨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야 간 놈든 가만 도우 보겠습니다. 도우 봤구나.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우리 큐브 선수 아니 큐브 선수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끔따끔 하실건데 어떠신가요? 도우를 들고 범을 잘 알립니다. 대체는 몇 대 몇이냐? 45 대 65 40 대 65 깜짝이야 안 맞는지? 지금 사망했고요.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뭐야 저거? 누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G1400 시발 누가 저거 여럿 누가 여럿 카메라 날아왔는데 야 누가 쪘다고 나 봤다 야 질겜춘 뭐야 질겜춘 뭐야 나도 킬룩으로 봤다 저거 좋겠다 사망 다음 선수 TMI 전판 에이스죠? 어그를 쓰고 있네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일단 저를 정하는 느낌으로 아아 아니 어그 이 개새끼 이 개새끼 이 개새끼 이 개새끼 이 개새끼 아 아파요 야 가만히 있는 선수를 안타까 죽여놨고 오 엄청 얘 대검 뭐야 얘 뒤에 대검 이 개새끼 이 새새끼만 대검 들고 다닌다니까 어? 무서운데 오토 선수 에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검 밴 아니야 대검 밴이야 아 아 대검 쓰기만 해 대검 쓰기만 해 대검 쓰기만 해 저새끼 대검 쓰기만 해 양쌤야 어차피 바로 밴 아 나 너무 끼고 싶다 승복 거의 확장 났었는데 끼면 안 되나 아니 쌤 대검 좋아 대검 좋아 아니 무조건 3방무기는 안 돼 오 키더 선수를 양쌤 오오 어 약간의 비펜 느낌이다 올린 선수만 보면 링크 아니 아 아 도망가는 선수를 잡았구요 헤라인 헤라인 헤라인드 사망 아 역시 어그로 바꿨군요 히힝 힝힝 헤헤헥 어떻게 되어야지 오우 오우 민트 발견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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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형 그거 총알 몇발이야? 어? 25발 오오오오 그렇지 나 총알 몇발 오오 보호장수 어제도다 실력이 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와 뭐야 도망쳐 도망쳐 와 저 기사면 지금 못봤자 오 보호장수 뭐야 오오오오오 보호장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잠깐만 걔 너 보호장 좋은모드백 나 가나지마 아 진짜 에임버킹이 너무 안되는데 그런데요 왜요 저런 말을 해놓고 거의 지금 50킬 엑스레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레인이형 나 끝까지 따라오는거 봐 맥락이 따라하지마 맥락이 나릴대요 오오오 녹어요? 고우를 잡아냈구요 오잇치 또 잡아냈습니다 이거는 고우를 잡아냈으면 레드가 못한거 같기도 하고 와우 아잇치 아잇치 따라하지마세요 오잇치 나야 거기 하나있어 맥락에 나릴대요 아 뭐야 또 또 또 또 옆에 막 와이씨 오 보운소 아맞아 LFG 오 타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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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누구죠 타르누구죠 내 옆에 있던네 갑자기 타러쓰고 시라리아 타르누구죠 내 옆에 있던네 아이애르 아이애르 못쓰고 오잇치 막봅을 제 똥 따라했으니까 경고 2 씹 하하하 종교 예경고 2는 장난 아니고 조칙 숙지 안했고 팔았었으니까 경고 2 오 오오오오오 오야미 야미 오오오 resto 오오오오 암살하려고 찾아왔는데 몇대 몇이야 몇대 몇이야 105대 20 129 끝나겠네 150까지인가 200까지인가 오오 상당한 에임 이리와라 오오오 강남 상당한 에임 백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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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백verse 백verse 대피 대피 오우씨 쟤 뭘 보고 계세요? 아하 오우씨 적을 찾아 떠나네요 약간 하이에나 같습니다 야 비트 왜 저렇게 멀리 있냐 쟤 아이씨 뭐야 비트 멀리 있다니뭐 아니 아무 사내를 아무 사내를 사내를 빌해버렸습니다 오우 안녕 뭐야 안녕 왜 꺼져줄래 뭔 파티지 이게 나 뭘 보고 있는거죠 또 이상한 파티지 피공에 스나다하게 있는데 맥너겐 진짜 맥너겐 아아 맥너겐 아니라고요 맥도날드에서 파는 너겟이냐 어 아 나 어 뭐야 나프지않은데 이 마프지않은데 이 시간이야 아우 아우 아니 로세형 우리 대회 탑파트치고 성능적인데 사람 개많아 아이씨 로세형 로세형 캐리하는데? 오오 오오 나이거 나이거 잡았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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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아이씨 아이씨 운명인가 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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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오오 데미지 너무 약해 오오오 오오오 어! 저 저렇게 많이 때렸는데 다 안 뒤져 루토 형 퇴리해줘 아! 아 잠깐만 뭐야 맥너겟 저 사람 킬 때 왜서 가야? 왜요? 뭐야? 왜요? 아 맥너겟씨 뭐야 내 배였구나 너겟씨가 67킬로 1등을 했었던 가운데 우리 레인씨가 56킬로 아 네디에 누가 쫓아와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나 게임했으면 150킬 가능할 것 같은데 야 아 저 누나 잡아 아 너 왜 우리 싸워 아 개맞아 아 잠깐만 도망쳐 도망쳐 웃어 아니 앞에 몇명 있었는데 뭐 사기를 찢어야 용이 아직 죽었네 아 지겠네 진짜로 또 죽었어요 큐브씨 아 개맞아 진짜로 오 오 레인씨 레인씨 잡나요 잡나요 레인씨 잡혔습니다 변판 킬 1등 역시 만만치 않은군요 에플레이어 벤이라고 팔 금지야? 팔 벤이요 오 레이시 카비 아니 너겟은 G367 아! 아 빠르시죠 이거 쓰잖아요 수명도가 달라서 실력이 다르는데 왜요? 아니 내가 먼저 쓰던건지 어림도 없지 오! 너 왜 이렇게 나오냐 됐습니다 보호씨 아! 어 레이시 67킬 넘나요? 67킬 넘나요? 67킬 넘나요? 제발 제발 아! 2킬 넘나요? 2킬만 넘으면 67킬 넘어가는데 레이시 어? 야 D3 벤 아니야? D3 벤이야 왜 애들이 개많아 D3 벤이야? 아! 67킬 넘어갔습니다 레이시 카드 타이틀 넘겨갔군요 아잇 어 그렇게 벌써부터 상심하면 안되죠 아! 너무 상심해 로다 맨 D3 벤 어 그래가지야 D3 벤 아우 세일 로다는 왜 벤이지? 별로 안좋은데 몰라? 배울이 없어 배울이 없어 배울이 없어 배울이 없어 배울이 없어 배울이 없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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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로또 사망 아! 아이고 내가 니꺼 완전히 베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성을 내신까 잠깐만 어 젖될뻔했다 아 아 아 유튜브 택만 끌건? 아니아니 아 그니까 아 와 이제완죽어 머리 몇대맞아 한데 와 이 사람 죽어 머리 몇대맞아는데 와 아 와 지루오네 아 오 예 GG 면상에다가 천구해봐 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나 아아크리 내가 있다 대회 감사합니다.